박병창 부장님 러시아가 고의적 디폴트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서 이번 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 3.5%, 다오가 1.9%, S&P 500이 2.8%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에 대형 IT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의 IT주들이 하락한 부분과 원자재 공급 차질 이유로 인해서 대형 IT주도 하락을 한 것이 지난주에 하락포를 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유럽 시장도 보면 독일이 지난 주중 저점이 마이너스 5%고요. 종가가 플러스 4%입니다. 프랑스도 거의 비슷하죠. 극심한 변동성을 주었고 주중에 네, 주중에 주중 저점이 마이너스 5%고 그러니까 주간으로 10%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중 저점이 마이너스 5%인데 종가는 플러스 4%라는 거죠? 네, 플러스 4%로 올랐습니다.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을 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도 요즘에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흐름이 자꾸 깜빡깜빡할 수도 있는데요. 유가가 곧전 130달러 WTI 기준으로 찍으면서 다시 또 103달러까지 떨어지고 이런 변동성이 생겼던 게 지난주였습니다. 이번 주에 16일로 FNC 회의가 종료되죠. 이것이 반영되면서 지난주에는 국제수익률도 올라갔습니다.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1.99%인데 2%라고 잡고요. 2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1.74%가 올라서 장당기 금리 차의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서 미국이 직전의 저점을 위협화하는 상황이 좀 됐고요. 만일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이 있다면 그게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지난주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번 주에 한 주를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주에 변동성을 저점으로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또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기대 반 그리고 걱정 반 이런 식으로 관망의 분위기가 굉장히 짙다. 결과를 두고 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코스피 1.9% 하락해서 2,661포인트예요. 2,591포인트가 직전 저점입니다. 언제라도 깰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1% 하락했는데 891포인트인데 저점이 83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직 텀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코스닥은 변동성이 더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난주가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3조 5천억을 매수했습니다. 단기 급락을 하다 보니 개인들이 저가 매수 진입을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많이 산 거는 이번 지난주 들어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이번 올해 보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약 2조 7,800억 정도 2.7조 정도 매도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지난주에 우리 시장에는 매크로 악재 속에서 동시망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도 거기에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되면서 하락을 했고요. 거기에 LGN솔루션이 또 한몫했습니다. 11일 날 지수 구성 종목에 LGN솔이 들어갔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냥 잠깐 언급드리고 말았는데요. 이건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급드리고 말았는데 LGN솔이 대차 이자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도가 하루 66만 주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입에 편입되고 나서 2625억 원어치 공매도가 나왔어요. 코스피 입에 편입되자마자 곧바로. 그러므로서 또 시장을 끌어내는 한몫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반등 시도를 좀 하다가 그러다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미국 상장의 중국 기업 퇴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콩 항생 지수가 급락을 했었어요. 마이너스 5%까지 급락을 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좀 반등을 좀 했는데요. 특히 중국도 연동하면서 하락하다가 오후에 강부하권으로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그래도 반등을 좀 해서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또 지난주 금요일에도 변도 소위 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정부 출범과 관련돼서 거기에 관련된 섹터나 아니면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 이런 쪽.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테마 이런 쪽만 좀 움직이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주류는 크게 움직임이 없고 아직까지도 우려의 상황이 심리가 더 많이 작용을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15, 16일 날에 있는 미국의 FNC 회의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6일 FNC 회의 끝나고 파월에 기자회견이 있죠. 우리나라는 17일 날에 있는 거고요. 그날 삼성전자 주주총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17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18일 날 소모로서 동시에 만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이번 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 변동성을 우리 시장이 감안하면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역시도 만만치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의 FNC를 보는 키포인트는 이번에 25BP 금리 인상 할 것이라고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폭이 50BP냐 25BP냐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향후 금리 인상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까. 이게 두 번째이고. 그다음에 양적 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세 가지를 바라보는 것이 지지요시 포인트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경기 상황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코멘트에 따라서 시장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빅 이벤트를 지금 맡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전망,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 대부분 더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넘어가지만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의 입이 가장 중요하죠. FNC 회의 끝나고 금리 인상 폭, 금리 인상 경로, 양적 긴축 계획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과 경기 상황에 대한 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극심하면 이거 금리 인상과 긴축, 유동수축에서 빨리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시장은 또 거기에 충격을 반응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점차 둔화될 것이고 일정 기간 후에는 연준이 바라보는 지점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조금 더 안도할 것이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IMF에서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4월에 또 한 번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하향할 것이라고 아예 예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가에 있는 IB들도 미국의 올해 2022년 GDP 성장률을 지금 하향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할 것이라고 보는 그런 의견을 피력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춘 금리 인상의 경로가 나오지 않고 금리 인상은 그대로 가고 경기에 대한 우려는 그대로 있다. 그럼 이런 것도 또 시장의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걸 좀 확인하려고 심리가 훨씬 더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변동성이 지난주에 굉장히 컸는데요. 지금은 유가를 전체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중동이나 베네수엘라든가 증산협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요. 그러면서 자국의 시축 기업들에 지원을 하고 친환경의 에너지 가속화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다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우크라이나 사태와 전쟁과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 이 부분이 시장이 여전히 영향할 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올해 2022년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주간 가장 중요한 날이 이번 주에 지나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전조점 붕괴할지 아니면 지지할지 이것에 따라서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의 코멘트에 따라서 이번 주가 변곡 중이 될 수 있는지를 아마 판단하고자 할 겁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각 증권사에서도 월가에서도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연동하면서 움직여서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변동성을 좀 지나가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지켜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황에 대해서 불문 명화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이번 주에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황 자체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그대로 인정하고 다만 종목별로는 확실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신정부 들어서 신정부 관련 종목들이나 또는 경기부양 정책 그리고 리오프닝 이쪽인데요. 건설, 원점, 백화점, 레저, 여행 이쪽은 이 정도의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불확실성이지만 종목들은 자기 갈 길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군에서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주의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빨갛게 크게 이사고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는데요. 제발 이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일단 나쁜 얘기는 미국이 러시아를 정상부여 국가에서 배제한다.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빠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주 후반에요. 그런데 지난주 후반에 장 끝나고 이 뉴스가 계속 돌아다녔어요. 러시아의 푸틴은 푸틴이 말하기를 이런 거죠. 서튼, 확실히 포지티브 시프트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누구와? 우크라이나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로이터발로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요소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지만 저도 계속 매일매일 이걸 불러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협점은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협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타협점이 처음보다는 그래도 가까워지는 것은 분명히 맞지 않나. 그래서 좀 이렇게 빨리 대기를 하는 마음에서 이걸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런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정상회담의 얘기가 없었는데 그 얘기가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정상회담을 한다는 얘기는 나머지의 주변 국가들이나 아니면 외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여러 사람들이 다 협의한 후에 정상회담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상회담 얘기가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잖아요.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국제 정치계 일반적인 얘기인데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그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뭔가 다 확정됐다고.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참모진들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니까 그렇던 게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을 보니까 저는 굉장히 독특해서 이걸 좀 가져왔는데요. 3월 둘째 주 펀드 동향을 봤더니 주식형 펀드에서 선진국에서는 약 45억 달러 정도가 유출됐고요. 신흥국에 31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어요. 인도, 그리고 아시안, 그리고 중국 이런 데 유입이 된 건데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 돈이 들어오면서 올해는 기대를 좀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줘요. 물론 일주일 일정, 일주일 치지만 안타까운 거는 왜 가져왔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신흥국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약 1.8억 달러 정도 유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간 것은 특별히 LG엔솔이 역량도 있고 동시만기 역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빠진 부분이 아쉬운데 향후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의 시가총회 전체 비중이 6년 만에 지금 최저하라고 합니다. 높을 때는 40% 가까이 됐었습니다. 38%, 39%까지 맞는데 지금 31%라고 그러거든요. 30% 깨질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이대로 추세가 될지 아니면 글로벌 자금들이 리벨을 하면서 거기에 비중을 한국으로 가져가는 건데 이렇게 낮아졌다는 얘기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더 우리 연기금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여기까지 떨어뜨렸는데 더 팔 건 없다. 팔지만 말자.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하듯이 지금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의 비중도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많이 그러면 돈이 들어왔냐라고 봤더니 에너지, IT, 원자재, 건강관리, 인프라. 이 쪽에 많이 들어왔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표기 기준에 대해서 증선위에서 조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얘기했다가 여러분들이 댓글에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나와서 이제 와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셀트리온의 발목을 잡은 부분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요. 이게 해결이 되면 셀트리온은 더 가벼워지고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긍정적으로 의미해서 얘기를 했는데 셀트리온의 주주분들께서 나쁘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로 끝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증선위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닌 중대한 회계상의 과실로 판단한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지금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셀트리온의 중요한 뉴스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1위, 2위, 3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주가 움직임은 지약바이오 전체 움직임에 상당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주가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긴 있지만 고의적인 건 아니다. 그러면 거래하는 데는 문제없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징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과징도 때리고 이렇게 넘어간다. 중징계는 나오겠지. 그런데 그때 담당 책임자 임원 있지 않습니까? 해임 공고 그랬는데 이미 나갔어요. 그러니까 과징금 정도 넘어갔습니다. 거래하는 것만 문제없는데 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중징계라는 게 그 회사의 임직원에 대해서? 네, 임직원에 대해서. 임원과 과징금 맞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분식회계라는 꼬리표를 계속 이건 10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아시죠? 10년도 넘게 이 꼬리표가 달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게 마무리되면 셀트리온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국제 비상세태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주가 피크가 아닐까? 정점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아마도 주가는 분명히 리오프닝 관련 주도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왕 말씀드리면서 미국 상장의 중국 기업 퇴출 위험 이것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폭락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반등하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서 중국 기업의 회계관리감독보고서 제출 요구를 했고 3년 연속 미제출 기업은 퇴출하겠다. 리스트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보면 징둥닷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런 종목이 이틀 동안 징둥닷컴 24%, 알리바바 15%, 텐센트 23%, 바이두 18% 다 폭락한 거예요. 제일 큰 기업들은 다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 주식 급락하고 본토 주식도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금요일날 다시 반등한 건 경기 부양을 곧바로 얘기했어요. 리커천 총리가. 그러면서 반등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퇴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보고서를 자꾸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 내용의 요구사항이 뭐냐면요. 주주관계, 그리고 이해관계, 주주들과 이해관계, 그리고 공상당과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써서 보고서를 내라는 거거든요. 이건 중국의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분히 압박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주식 투자 그 전부터 하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진출하,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정말 개판이었어요. 표현을 좀 이렇게 심하게 표현을 드렸는데. 솔직히 그런 기업들은 상장하면 안 돼서 사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상장 폐지된 기업들이 꽤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지금 전 프로듀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은 굉장히 큰 기업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조그만 기업들이 부실해가지고 대출되는 거랑 완전히 이게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서 이 플로우를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중국도 어떤 준비를 좀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함께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 그리고 정책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폭락을 했다가 약간 반등을 좀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대중관련을 해가지고 변도성을 시장에 계속 주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상황이 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러시아 모라토리엄 또는 자발적 디폴트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러시아 외안보육은 2022년 1월 얼마 전이에요. 6,300억 달러. 세계 4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뭘 걱정을 하는 거냐면 서방의 예치금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지금 서로 순금도 못하고 순금도 못하고 이렇게 차단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외야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금미나 지금 금은 한 1,367억 달러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유동화할 수 있는 달러 한 782억 달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당장 상환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금액이 이번에 들어오는 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상환 가능해도 러시아 스스로 모라토리엄은 우리 상환 유예해줘 라고 하는 거고요. 디폴트는 우리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스스로 상환 불이행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걱정을 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불확실성입니다. 그냥 있는 그 자체로 불확실성인데요. 제일 걱정하는 건 이거지 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혹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소위 연쇄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금융 시스템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서방의 은행들은 은행들이 지금 미국, 이탈리아, 플러스가 가장 많다는데요. 전체에서 이 익스포주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2에서 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감내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제가 뭐냐 하면 이건 보고서를 인용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고위 디폴트 또는 기적 디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러시아는 오히려 괜찮고 여기 서방 국가도 괜찮은데 부실 국가들 있잖아요. 거론을 내는 데가 터키나 이런 데도 몇 군데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미 단기 외채 비중이 높고 달러와 보유도 별로 작고 통화가치 급락하고 물가 오르고 국채금료 오르고 이런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국가들이 오히려 디폴트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아시아 신흥국가나 중동이나 이런 국가들 중에서 이미 좀 위험했던 국가들은 이번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영향이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거 얘기 드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전에 중국의 부동산 그룹 있잖아요. 흥다고 한참 거의 한 달 동안 떠들었잖아요. 아무 소리가 없네요. 아무 얘기 없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게 정말 그냥 끝도 없이 문제가 되고 악재가 되고 전부 디폴트되고 금융시스템 되고 이렇게 될 것처럼 느껴지게 보고서나 아니면 언론의 내용, 기사를 보면 그렇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사실은 좀 과격하게 쓰는 편이점이잖아요. 원래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들의 볼 때는 우리들의 시장에 볼 때는 어찌 될지는 모르는 거니 가장 현명한 답은 시장의 반응이에요. 시장의 반응. 시장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수들이 자꾸 있길래 여러분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대의 손성원 박사님도 그렇게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리브뉴 교수도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됐다. 이렇게 경기를 좀 하고 있는데 한국경제에서 나온 뉴스에서 좀 재밌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은 마진율 높은 종목으로 피하라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지금 CPI가 7.9%고 GDP나 기업이익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내가 투자를 하려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자, 바이자 그리고 오라클, 애플, 맥도날드, 코코콜라, P&G 이런 것들을 거론을 했고요. 반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익스포저가 큰 유럽지수와 유럽판 기업 그리고 은행지로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재밌다고 표현한 건 뭐냐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서 정말로 경기가 둔화되고 둔화해서 침체로 가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진율 높은 종목으로 피하면 그러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뉴스로 나오는데 저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 되냐면 시장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가면은요. 우리가 주식시장 안에서 이걸 피해서 저쪽으로 하면 좀 안정적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을 하는 펀드맨이죠. 주식형 펀드에서 그 주식의 비중을 계속 가지고 가는 입장에서 리벨싱을 하면서 계속 움직여가는 거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어떤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러면 이쪽으로 피했다가 또 장단기 금융차가 줄어들면 또 반도체로 마이티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거래하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투자에서 이익 전망치가 계속 늘어나는 주식에 그냥 장기 투자하든 아니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든 이런 어떤 선택을 하는 거지 좀 심한 얘기를 좀 해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현금 비중은 얼만큼 가져가야 돼요? 이런 질문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도 아니고 우리는 시장이 내가 버틸만 하고 내가 이 종목을 가져갈 만하면은 그 주식 그냥 다 가져가는 거고요. 저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난 이건 도저히 여기서는 수익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 다 그냥 현금이어야 되죠. 근데 보통 우리한테 권해주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비중을 이렇게 어려울 때는 현금 비중을 50% 가져가고 주식 비중을 50% 가져가고 또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마진율 높은 이런 쪽으로 또는 주가 등락폭이 좀 작은 쪽으로 가져가고 주가 등락폭이 크거나 아니면 길주에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근데 항상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이런 뉴스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자기 투자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한 번쯤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